하이영 오늘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잤어요 왜냐면 어제 방송에 취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했거든요 일어났다가 먹고 또 잤어요 고마워요 소소방 여러분 이거 커피데요 딱 먹었는데 군고구마 맛이 확 나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했더니 이거 구독자님이 주신 건데 티카페인이라곤 하는데 과테날라 커피인가봐요 커피미니라는 곳인데 진짜 군고구마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부산 거예요 여러분 아마토르에서 시킨 커피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얘를 먼저 먹으래요 힐라델피아도 있구나 여기 커피는 재밌는 게 제가 뭘 먹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죠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제가 커피를 딱히 안 가리니까 그냥 알아서 챙겨 보내주시는 거예요 뭔지 표시할 수 있어? 표시? 표시할까? 테이프 있어야 돼 테이프 있어야 돼 이거 붙일게요 거테말라 필라델피아 이렇게 골룸비아 수프리모 브라질 샴파이에스 오빠 샴파이에스를 먼저 먹어야 돼 하이엄 촬영하고 편집하다가 이제 잠이 오네요 그냥 오후에 밖에 나가야 돼가지고 웨이크업 그냥 이대로 두려고요 새벽 한 5시쯤에 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하루 버티죠 자려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면 되겠죠? 하이엄을 했지만 오늘은 오늘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숨 잤고요 오늘 이렇게 하고 생사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로 신값이야 현재로 신값이야 앞에서 물이야 현재로 잘 왔어 행사 끝나고 새우크림 파스타 알리올리오 파스타 모르겠다 모르겠다로 기억해야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행사 끝났고요 뭐야 진짜 물집이 높은 구두 신었더니 물집 장난 아니다 어떡해 내 발 대박이야 나 이렇게 큰 물집 정말 처음 봐 여러분 코엑스는요 아무리 다녀도 길은 모르겠어 그리고 길 알려주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다르게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알려주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안되고 내가 서있는데 간판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목적지를 찍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잠깐만 나 아직 아직 가지마 잠깐만 가면 안돼 핸드폰 아니 카메라 집까지 가려면 2시간 넘게 가야되는데 큰일이에요 가야죠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커피 한잔 줄까? 뭐 커피 뭐 하고 iset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설거지를 해야 써야 되니까 설거지를 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커피 어디다 줄까? 맛있게 드세요 피곤하지만 힘내세요 커피 뭐야? 커피 브라질 나도 잘 모르는 거야 한국 약한 느낌? 좀 많이 내렸는데 연애? 그냥 먹어 아 역시 아이스에 많이 타셨네요 아니야 이거 다 물이야 버리고 다시 타줄까? 아니 하염 오늘 이것저것 촬영도 많이 하고 씻었는데 장보러 나갈 거예요 버시 컬러 스테인 레질리언트 루즈를 바르고 나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디션 캠이 또 고장이 났잖아요 카메라 렌즈 캡도 안 열리고 근데 수리를 돈을 들여서라도 아낄려고 하니까 이제는 틸트 했을 때 반전 안 돼서 액정 교체하는 거 아예 안 된대요 중고도 없대요 이렇게 리즈가 많은데 캐논은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일단 한 세 개쯤 살게요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신발 세탁해온 거 봐봐요 장난 아니네 엄청 깨끗해 여기 홍수산 찐다리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게? 네 개를 고르면 돼요? 이렇게요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수풀 맛 돼지고이 반찬들은 그릇에 담을 거예요 반찬들은 그릇에 담을 거예요 고기 고기 밥먹어. 밥먹어. 근데 바쁘면서 생각했는데 깻잎을 까먹었어. 고기 맛있어? 응. 해줄까? 손톱이 길어가지고 닫아먹으니까 좋지. 난 사실 해파리는지 같은 건 안 사먹는데. 그래? 나도 사먹는 건 처음이야. 왜냐면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응. 도전을 봐야겠네. 그래서 뷔페 먹을 때 항상 먹어. 저거는. 꼭 먹어. 오빠는 내가 안 익숙한 음식을 되게 좋아한다. 이거 좋아한다고 하는 건 처음 얘기했을걸? 응, 난 처음 들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 좋아한다는 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뭐야? 아무튼 말 안 했거든.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먹은 기회가 별로 없어, 저런가? 혹시 뷔페 먹을 때만 먹으니까 저러지. 아이스크림. 디카페 인원도가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 더 먹으려고요. 커피 안 먹으려고 이 작두콩사를 샀지만, 커피가 더 맛있다? 아이스를 먹기 시작했더니 아이스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 손톱 잘랐어요. 원래 네일숍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어, 오빠 나오네. 어, 그거 벌티? 어, 손톱이 너무 짧아서 이상해. 여기 조명을 붙이고 싶다. 너무 어두워. 저 아까 우유 사온 거 먹을 거예요. 우유 맛있어요. 어릴 땐 우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무섭다. 파스테르 사용하세요, 파스테르 사용하세요, 파스테르 사용하세요, 파스테르 사용하세요, 파스테르 사용하세요. 파스테르. 맛있다. 오빠 이거 먹어볼래? 그래. 파스테르 우유 진짜 맛있어. 파스테르 우유 진짜 맛있어. 오히려 모공을 더 갖고 가. 내가 원한. 맛있지? 뭐야? 파스테르. 이걸로 라떼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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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